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빅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조조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지루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 드렸던 말씀 본문하고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에 욕기 22장 21절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목 기억하시죠 내가 다시 흥하리라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지낸 우리 모두에게 다시 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로 축복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리치버그라는 곳에 리버트 대학의 부총장인 엘머 타운즈 목사님이 쓴 저서 가운데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타운즈 목사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축복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송도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고 권리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며 삶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송도 간에 서로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송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윤리적인 그러한 교훈을 말씀하면서 12장을 시작하는 그러한 첫 해목 중에 서로 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로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른받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로마서 11장까지 이어가다가 12장에서부터는 이 구원받은 송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적인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곤면해 주는 귀한 말씀이 바로 축복하면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송도들은 우리가 축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축복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축복해야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조주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명령형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의 신앙의 덕목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부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너희가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원수를 축복하는 건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고 조주하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어찌할지 못하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보통 사람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팔복 가운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핍박받는 그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아멘입니까 믿음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는 그 순간 믿음 때문에 누구에게 혹시 우리가 욕을 먹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받았을 때 대체하는 방법을 구약시대의 하나의 동해보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복수하는 방법을 바로 동해보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소극적인 보호법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보호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안을 가지고 살면서 보복하면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참으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기와 극기한 아주 큰 싸움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실 전쟁도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렇게 큰 전쟁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살로니카 5장 15제로 보니까 사도바울은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하는 데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자세로 축복하는데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축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용서하는 것에 그칩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힘들어하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상담할 때 그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용서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하되 그 사람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평생에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를 저한테 전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사실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뭔가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용서의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자세로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축복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속담에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거 쉬운 것 같죠 우리가 속담이라서 그냥 흔히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떡이 남아 돌면 씻겠지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그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찌 보면 어떤 악한 자에게 우리는 참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축복할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숙이 6장 27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핍박하고 조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곤면에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은 화평의 시야심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할 수 있거든 이 얘기를 상당히 앞세워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할 수 있거든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미닝이 있지만 이 미닝 속에 저는 은혜와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는 것이에요 아멘이니까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국가와 민족 간에도 여러분 평화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하늘과 땅에 존재한 그런 모든 불신앙을 다 제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다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정말 쌓였던 그런 제약의 담을 허물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마 하평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 소우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뭘 받으셨다고요?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를 가도 분쟁을 일으킨 사람은 여전히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좋지 않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이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 지구촌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사람이 제약 때문에 이미 다 무너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 그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직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화평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시편 37편 30주제를 보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희락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원 12장 20주를 보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마태공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골로서서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구버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화평하기 위한 조건을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니까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사람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지 않는 일 나쁜 일 악한 일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만 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함께 할 때 믿음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함께 할 때 우리 화평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 뜻이 좀 다르다 가더라도 상대방의 뜻과 좀 다르다 가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누구하고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화평의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선행이 또한 화평께 하는 그런 요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의 축복으로 큰 부자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는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그라리라는 지역에서 살 때 그는 인종차별, 민족차별, 신앙차별 이 터세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화평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마음속에 그는 화평을 늘 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농사를 하면 백배의 결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고 창세기 26장에서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흙먼지만 날렸지만 이삭이 우물을 파면 샘물 근원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화평했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은 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축복해야 합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려고 하셔도 우리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18편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당연히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눈요필을 맞추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할 때는 그게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송도들은 우리가 축복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복을 받을까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으면 그가 축복을 비는 만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상대가 받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 그가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자기 자신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안 해보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온수까지라도 축복하면 내 마음이 평해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용서하는 사람은 두 발 쭉 뻗고 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여전히 불편하게 잘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편안을 위해서 서로에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을 축복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남이 잘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남을 조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결국 그런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곰 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 자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든 축복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은 이후에 저는 어느 장소에 갈 때마다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저는 기도합니다 식당이 되든 자동차 운전하는 곳이 되든 어떤 가정집이 되든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 자리에 앉으면 늘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미국 식당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햄버거를 그냥 갖다 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때는 아주 멕시코의 아주 교민들 사이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습관대로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저희 아는 몇 분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아서 그 식당 중에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거 알지도 못하는 분이요 나중에 오셔서 이렇게 정말 음식을 후하게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음식이라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축복서를 제가 주방에 들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제가 음식으로 대신 대접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예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이렇게 제가 지금은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렇다고 헌금 제가 이렇게 드리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그 교회에 잠깐 들렸기 때문에 제가 그 헌금을 또 하나님께 같이 갔던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서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하면은요 예 맛있는 음식도 나옵니다 남을 축복하면 이렇게 돈도 들어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선한 쪽에 늘 은혜를 입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 아시죠 그분이 9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의학적으로 90세까지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건강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술도 이렇게 많이 마셨대요 꼬냑을 많이 마셨는지 그리고 담배도 늘 이렇게 들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식도 한 분이었고 또 운동도 하지 않아서 늘 몸이 이렇게 참 뚱뚱하신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90세까지 살 수 있었는가 의사들이 신기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원인을 못 찾았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어떤 자료를 낸 거 보니까 그는 그 아내로부터 늘 존경받고 축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축복을 받기만 하더라도 건강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축복하면서 서로 축복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축복해야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축복하는 권세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화평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편에 늘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서로 축복하며 화평할 수 있는 직분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약에 쌓였던 우리를 제 모든 담을 헐어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합평케 하시고 그 합평의 사도로 우리가 살게 하셨사오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